저희가 오늘 엠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승리언니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. 눈 앞에 그렇게 계실 줄 몰랐는데 계셔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셨어요. 아름답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뭔가 아린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. 수지 선배님이 눈 앞에 계신데. 부끄러워서. 아쉽지. 아쉽지. 그래서 수지 선배님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선배님! 저희 멤버 중에 아린이라는 친구가 선배님을 정말 좋아합니다. 하면서 아린이네 손을 부자꾸 끌고 왔어요. 그리고 선배님한테 딱 인사드리고 했더니 아린이 얼굴 쓸딱이 지났어요. 아린씨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수지님께 한 번. 네. 안녕하세요. 수지 선배님. 제가 정말 진짜로 수지 선배님께서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좋아하는데 수지 선배님 덕분에 제가 가수라는 꿈을 키우게 됐는데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사랑합니다. 이번 활동 열심히 하세요. 응원해요. 너무 귀엽다. 아이고 또. 너무 귀여워. 또 사연 또 있죠. 유한씨 읽어주세요. 아이고 저 장난을 위해 뭐랄까.